군대 갈래? 하하하 같이 군대 갈랬지 군대 갈랬지 군대 갈랬지 자 AQA 중 5일판에 별분 3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1221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아아 오 깜짝 놀랐어 앞에 캡틴만 보고 키리가 처디가 왜 노예야 나 굉장한 임금을 주고 있다고 저분이 여기 이 방에서 BJ보다 높은 분 아닌가요? 야 처디가 나보다 임금이 높아 BJ보다 높은 분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쟤 그 일부 사람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진짜? 동반입 때는 한 명만 같이 시청해도 가요? 어 뭐 나 친구한테 친구나 자폭이나 할까? 그게 동반입 때에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거 그게 얼마나 떠나간 줄 알아요? 그거 페이스북에 올라오잖아 루파 이중이 면제인데 너 루파 이..뭐야 이중이랑 같이 잡폭하자 저 안돼요 그거 별로 안되나 나 나 이미 아니 그거 받고 있는 멤버들 목소리 구분 영상 멤버들이 다 모여야 되는데 애들이 요즘 탈주를 너무 많이 해서 안 모여요 요즘 애들이 안 오잖아 13명 모이려면 얘를 다 빠졌어요 진짜 딱 갈아치워야 될 것 같아요 계약해서 그런가 봐 계약해서 저기 나도 좀 어린 친구로 모아야지 이번엔 중학생 어땠들아 중학생 싫어? 싫어요 어우 중학생 왜 싫어 싫어요 단호한거 봐 아가리 닥치라 알았다 알았다오 깔고 방패를 또 넘어서 또 깔고 어 뭐지 얘 버그 아직 쫑네 뭐야 저건 뭐지 여기 하나 오오오 중요한거에요? 응 여기다 거설 차려 버리는데 야 우리 바로 옆에서 시작했다 옥상 옥상 아 아 뭐야 어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디야?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이게 뚫렸다 아래서 위에 보인다 아우 개같은니 진짜 위치에 너무 안좋아 대드님 위치가 더 좋은데? 조피한데 인원이 아 뭐야 아래서 맞췄어? 이 핑이 가능해? 핑차 때문에 그런거야 아래야? 이게 돼? 뭐지? 뭐지? 아까 아래보고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 아무것도 없었잖아 아무것도 없었잖아 아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혜진이 죽을 때 앞에 뭔데? 계단을 한것도 없었잖아 투명 버그야? 뭐야? 너 투명이냐 저 팀? 몰라 모르는 일이야 핑차 핑차인데 굉장히 핑이 빨라졌나보네 총이 가려졌나 진짜? 알초에 그냥 몸이 전부 다 나오지 않았어요? 몸이 전부 다 나오지 않았는데 좀 좀 뭐지? 저거 뭐지? 파리나 이 정도는 나와야지 고스트네 고스트야 그거 아니야 좋아 뭐 그냥 내 인터넷이 순간적으로 흔들고 있겠지 뭔가 좀 약간의 버그가 있는 것 같아 서버전 공간 다음에 뭐 저런 짜잘한 버그가 있나? 이래서 존맛게 있네 총에 가려앉은 것 치고는 확 너무 많이 나왔던데 이거가 2층에 있냐? 뭐지 이쪽엔 왔고 아 있어요 2층 우리가 똑같은데 우리가 똑같은데 B5 제 drones가 적혀있네요 아 내려왔다 그거 개구멍으로 들어가다 부서져요 아 아 자 개구멍으로 들어가다 어? 엇 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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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만 더 아이씨, 저기로 가야지 자기만 봐도 알 수 있어 퍽퍽 공소장에 CCTV가 저 앞에 하나 1층에 아마 펄스 있을거야 그냥 올라가자 옥상으로 올라가자 아웃플레이 안 맞을뻔 썩을때를 할까? 오랜만에? 또있나 보다 여기다가 그거 있잖아 깨쳐 퍽퍽 아깝 아잇, 마시켜 뭐야 뭐야 여기 창문 좀 봐줘 여기다, 여기다 그거 좀 해줘 여기 아래 끄다 나온다, 나온다, 애들 나올 수 있다, 누판이 조심 전제 방어 시스템 있네 한번 더 넣어야지 컴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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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 컴온 어후 맞다파 오우 씻어 오우 씻어 오우 씨 오우 씨 싹 한입구가 있어요? 어 있어 너여 여기다 아,BD는 없어 어 야 야,랩랩랩랩랩랩랩랩랩랩랩랩랩 아 저쪽에서? 헤드 바로 아래에 찍고 헤드에 앉아 헤드 그쪽 그쪽 봐 내가 이쪽으로 넌 던지고 있는데 어 쟤 잘하는데 어 야 여깄다 살살하면 안되네 아 한 명 위치야 아냐야 살살하는 척해 그래 졌을때 별명하고 생기잖아 우리 어 나 쓰러졌다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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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세대 세대 아씨 옆에 펼 수 있어요? 어 거기 안쪽에 초코님 거기 안쪽에 펼 수 있어 어 죽어야 되는데 이거 펼 수 나이스 내가 알기로는요 이 안쪽 빈거 같거든요 아냐 아냐 하나 있던데 A는 폈어 여기다 누가 펼치면 안돼? 여기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야 여기있어 다 B인거 같애 A 폈어 다 비었어 어 뒤에 있어 어 뭐야 아 저기있네 계단쪽에 하나있네 계단쪽 계단쪽 통화 올라갔어 통화 올라갔어 반대쪽 계단 아 2쪽 계단이야? 안될거 같은데 아 이거 왜 안돼 아 아 어 이따 이따 아 아 아 아 더러워서 안부셔 아이씨 A 들어가 A 들어가 A 들어가 A 들어가 에이 들어가 에이 들어가라고 아 뭐야 들어가지 말라니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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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깨고 들어가면 되는데 아 나 내가 벽 뚫고 보고 있었어요 어 내가 펀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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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머에 있어 바로 아래에 바로 아래에 바로 아래에 최대한 바로 아래에 있어 프로스트 내 다리 아래? 어 저기 여기? 그 구멍으로 보거든 어 그쪽으로 봤어 거기있다고? 아니에요 저기도 있어 저기도 내가 프로스트야 거기서 구조해줬어 정면도 있어 정면도 해 어 내 발밑에서 소리 들렸어 응 발밑에 프로스트 있어 4번이야 아 바쁘다 바쁘어 하늘아이 이동한거 같아 아 ً reason 탈 탈 탈 탈 탈 탈 탈 탈 탈 옵 시청자가 곰덕 조심하자마자 ㅋㅋㅋㅋㅋ 착한 친구인정 왜이렇게 팽이 부래요 죄송합니다 일녁이라서 미안하다 갑자기 꼭지가 돌다네 아 말 들어 아 난 뭐야 한 6개월 쉰게 아 갑자기 C4를 들고싶어 시끄러어 못하는 사람은 C4 자기가 없어 너는 방패 나 들어 오오오오오오 진짜 진짜 사라질 뻔했다 사라질 뻔했다 여기 뚫자 여기 뚫자 차관들이 뚫어줘 여기 A랑 B랑 그냥 10% 뚫면 안돼요? 응 뚫어 다 멀리.. 멀리 찍어 멀리 찍어 A쪽은 주로 샷으로 잡고 B에다가 트랩 같은거 다 달아 놔줘 B에 곰 더 좀 많이 깔아 놔줘 그 다음 철조망이나 방패 없어? B쪽에 깔아 놔줘 B쪽에 철조망 가져올게 철조망을 가져온다고? 아아 철조망을 튕겼어 뭔데? 네 다 죽여버리기로 했어 방패 도망가 오오 방패 어떻게 한방에 그렇게 잘 깔아? 그래도 네임으로 좀 했잖아 철사슬 소리가 들리면 방패 도망가 그게 잘 못해 한가부다 하나 더 있다 그런거 같아요 찍어줄게요 제트 찾아라 와와와 나 죽을뻔했어 DO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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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패가가 방패가가 아 나 못들어갔어 DOC DOC 나도 피그 살려 빨리 일단 퓨저 개피 퓨저인 개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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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아 진짜 왜 안맞았어 아 나 쩍 다 썼어 h 뭐하냐 여깄다 여깄다 나스트 방패 나 turning 이비 방패한다란 퓨저 하나인가 어이 깜짝이나 정면에 있죠 정면에 정면에 퓨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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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 루팡아 널 잊지 못할거야 퓨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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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개피 퓨즈 퓨즈 일단 개피 퓨즈 일단 개피 그냥 많이 맞춰놔갖고 나이스 라스트 뭔데 퓨즈 퓨즈 개피해요 개피 아무리 약한 총이라도 두방 이상 두방 이상입니다 퓨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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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올라가 초코님 영웅 영웅 올라가 올라가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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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으로 계단 왼쪽에 왼쪽에 죽으러 간다 여기 아니여? 쒸쒸쒸쒸 아 야 초코님 쪽이였어 아우 괜찮았네 넘어갔어 초코님 어서오세요 아시 오버워치 보다 레시기 더 쉬워 하하하 근데 재미는 오.. 아 오버워치 훨씬 재밌을 것 같아 아냐 아냐고 그렇진 않아 이것도 재밌어 그냥 팀포 같은 느낌이야 왜냐면 사람 잘하는 게임을 재밌어하는 법이야 아 오늘 오버워치 너무 아 팀빨이 너무 심해 우리 팀 너무 탱이랑 이게 너무 다잉큐랑 소잉큐랑 실력차가 너무 커 내가 내일 당첨돼서 같이 해줄게요 매일 또 뽑는데 레식은 어차피 서로 다 죽창이라 뭐야 그 같은 팀에 상관없이 이제 이렇게 막 딜 쏘면 다 총맞으면 죽고 그러잖아 걔네는 총맞으면 안죽어 쟤네 조언만 잘하면 그래서 너무 불리해 억울해 억울해 솔직히 레시기 더 뭐야 예샷? 예샷이 너무 많이 터져 오버워치는 6인큐하면 절대 못져 절대 못져 그냥 야 너 탱해? 탱 2명? 킬 2명? 그럼 내가 딜 2명? 킬 다 가면 끝나 그냥 그냥 역할 분담 있어 어 이제 그렇게 실력이 없다라 갈려야 아 근데 다 지금 솔큐잖아 다른사람 다 솔큐인데 혼자 팀큐 돌리면은 무조건 이긴다 걔네가 더러운 게임이야 아 나도 오버워치 인베가 와서 침묵실 하던지 해야겠어 아이씨 아이씨 예를 들어 마이크는 됐고 게임만 해주세요 여러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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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마이트 살았어? 네 아 서마이트 다행히 살아있겠구나 그 위에서 뚫는거 한번만 떼쳐 어 하나 부셨다 예거 부셨다 예거 얘네 지금 잘하는거 같은데 조심해 야 가방 부인다 예거 부셨어 예거 부시지마 부시지마 거기 말고 서디야 저 앞에? 어 내가 찍는데 내가 찍는데 여기 잠깐만 뭔가 또 아 여기 아 여기 밴딘이 이거 부셔주세요 떼쳐 던져주세요 여기 아래 빨리 지금 매달려 어 아아냐 아아냐 아 아 바보아 아니 못밟자 던져해봐 성광타2척 하나 더 외부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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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기있다 어 화면 흔들렸어 좀 맞췄어요? 어 그 개 사귀어 역시 총이 잠깐만 A B였는지 확인해볼게 A 이제 B인 거 같거든? 설자 누구야 설자 누구야? 누구야? 아 떼쳐 아 나 누웠어 아 설대고 죽으면 어떡해요 아저씨 어디있어? 여기 아래에 좀 시작했네 어 왜 보자 왜 보자 얘 거야 얘 거야 얘 거 쟤 잡았으면 먹고 와 1층에 젖간다 어서와 대기샷은 처음이지? 밴드님 낚시샷 최고인데 어우 전기 안아 내 다리 안에 하나 있거든? 라스트 밴딧 야 설치해 가서 어 어 터틀해봐요 계산 막아줘 계산 막아줘 쏘지 말고 해 주님이야 아니야 빨리 올라와 들어가 들어가서 해? 설치해 하고 있었는데 니가 들어가라 했잖아 뭐 있어요? 자 뛰어내리면서 잡을게 이중아 없는데? 올거야 올거야 거기서 외부적 뜨면은 반대 반을 대고 안 뜨면은 거기서만 보면 되고 내가 볼 땐 반대쪽에서 왠지 뛰어들어 올거 같아 그럼 왜 부적어 이럴 줄 알았어 왜 부적 아니 괜찮아 여기서 올거야 반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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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넘었다 넘었다 들어왔어 들어왔어 진입했어 반피야 그리고 좀 2대1이야 근데 부술 수 있잖아 어 나이스 오 나 셔디가 나 쏠뻔했어 얘 무서워 너무 해 전혀 안 쏠 안 쏠거 같은데 그치? 그치? 맞는 위조에서 좀 달라 근데 내 대회 따라 아 그냥 무서운거지 뭐 9킬 빅헤드 치한다 어 나 개못하고 있네 나이스 빅봉해 치한다 너 셔디 아래야 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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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아.. 드론 하나 내려가버렸다 드론 다 잡은거 같은데? 드론 한마디 사야돼 한마디 여기 좀 막아주세요 누가 드론 다 잡았어 네 트리압 출시합니다 아.. 도와 바리케이터 여기 하나 하고 혹시 모르니까? 개집 개집 오토바이 방 아 오케오케오케 아 오케오케오케 나이스 킬 하나 땄으면 치워야죠 저 왜 저 왜 물 뚫려있는거죠? 불안하게? 위에서 뚫은건가? 저거? 저거 뚫려있어 아니에요 저기 누가 뚫어놨어 형 벅 딸피 오케이 서바바이트 다운 네 내려간다 이제 더이상 무리 무리 부팡 나 요즘 불어올린것 같아 나 ESL이나 나 ESL이나 뭐야 뭐야? 누가 비웃었는데 방금 전에 ESL은 ESL 나 영상반전 못하더라 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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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오해 됐어 오해 됐어 어 이거 야광수 이쁘다 서마이트 뚫려 죽어서 머리 위 뚫릴 일이 없거든 어차피 네 머리 위요? 근데 머리 위가 안 막혀져 있는데 어? 미안하다 깜빡했다 하나 여기 치킨 쿠폰이 엄청 많은데 어디? 어디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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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호호 오 몇개야 이거 몇개지나 5개 40개 오어 지자스 야 ㅎㅎ 40개 이거 빨리 떼서 낮춰 오 이거 이거 깨져? 야 이거 치킨 한 7마리 쿠폰으로 쌓고 있어 이겨야 돼 여기 뚫렸다 여기 뚫렸다 B 위에 뚫렸어 B 위에 뚫렸어 주차장은 내가 볼게 주차장은 내가 볼게 차고는 내가 볼게 하나 잡았고 하나 내꺼 아 위에 부상이다 위에 부상 떴다 잡았어 잡았어 50점 막았잖아 아 그런가 청바지를 입은 아가씨였던 것 같아 어디어디어디 들어갈라고 가자가자 내가 업무 줄게 솔직히 방에 실패 잘 던지다 1만 남았다 여깄다 주방 딸피 주방이야? 오른쪽 루팡아 왼쪽 이중 방 안에 나갈란다 나갈란다 아 샷건이에요 어 안되겠다 안되겠다 나이스 어 샷건이야 애들 어 벅 샷건도 있고 나이프도 있고 어 샷건 나이.. 샷건하고 나이프 부탄 있는거하고 슈나 소총하고 나이프 부탄 소총하고 싹 들어간거 아 그런식이야 어쩐지 숨쌌다간다 아 역전승 아싸 11킬이다 역전승이다 소총이 약간 좀 아파요 아싸 어 단발이긴 한데 큽 아 레벨도 11킬 또 11 크으으으 1K에이지 518님 별풀 수 11개 감사합니다 내가 좀 그동안 열심히 해갖고 레벨 74 됐어 헉! 아! 이것은! 취뿌라 기림! 별풍선 100개로! 1228번째 펭클럽 가입! 감사드립니다! 감사합니다! 통큰 펭클럽 감사합니다!